안녕하세요. 코드포즈샵의 궁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라방노트 보고 오신 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라방노트를 어디다 넣었더라?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나갔다.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 여러분들 뭐 드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고기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뭘 드셨나요? 오늘 금요일인데 맛있는 거 드셨나요? 맛있는 것들 드셨을 걸로 생각하고 첫 번째 순서죠. 아모스 피니쉬드 업젝트 아모스 피니쉬드 업젝트 저 뒤에 보이시나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아모스를 시작하고 나서 딱 뒤판을 만들고 나서 생각했는데 아 일단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오늘 이 아모스 이거 이거 먼저 끝내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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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게 여름옷이라 그런지 좋은 게 일단은 만들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저도 이따 고기 먹을 거예요. 이따가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어머 어떡해 배고프시겠다. 그래서 여름옷은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짧은 팔이다 보니까 실도 좀 적게 되는 편이고 그리고 여름옷이다 보니까 물론 재질 자체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우누이 말씀드렸지만 종이와 실크와 커튼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기도 워낙 가볍고 얼른 입어보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블록킹을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종이 100%가 아니라 저기는 지금 종이가 41% 밖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이가 들어간 만큼 저는 주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웹 블록킹을 하는 편인데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무게의 차이가 있을지 그 다음에 늘어진다면 얼마나 늘어질지 그 다음에 또 블록킹하고 나서 만약에 편물이 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마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는지 내지는 뭐 크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 짜임새, 짜임새 조직의 변화가 생길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새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각을 내서 스와치를 블록킹을 미리 해서 이제 색이 얼마나 빠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빨리 작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여름 오시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한 제가 말하고 나서 한 1주, 2주 안에 금방 만든 것 같아요. 저것만 작업한 게 아닌데도 빨리 나왔어요. 지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이렇게 따로 짧은 팔인데 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긴 팔, 짧은 팔. 짧은 팔이 예쁜 것 같아요. 긴 팔보다는. 어차피 이제 여름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여름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의미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이거고 긴 팔이 있어요. 긴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소매. 이렇게 긴 소매에요. 긴 소매인데 짧은 팔. 여름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줄무늬로 이렇게 비치는 부분, 안 비치는 부분, 비치는 부분, 안 비치는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여기 지금 모델도 안에 탱크탑 같은 걸 하나 입고 있죠. 안에 뭔가 아주 몸매 너무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입으셔도 되겠지만 레이어드를 위한 옷입니다. 레이어드를 위한 옷이고 나는 시스로 자신 있다 해서 뭐 입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레이어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에 나시를 하나 입고 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F4로 저 마네킹에서 저 옷을 벗겨갖고 실제 일반 몸매를 가진 제가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나시는 검정색을 입었습니다. 안에. 그래서 검정색을 입었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밑에는 사실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마 재질로 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입어도 돼요. 왜냐면 이 위에 걸칠 거면 이게 마 재질로 된 원피스가 여기까지 가려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원피스 하나 입고 이거 하나 걸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몰라서 나시를 하나 더 껴 입었습니다. 혹시나 너무 비칠까봐. 근데 보시다시피 비치는 정도가 보이시나요? 살이 보입니다. 살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안에가 다 보이는 씨스로 형식은 아니에요. 네. 아 이뻐요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옷은 일단 입을 때 촉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종이 입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바스락바스락한 느낌? 그리고 무게감은 정말 없어요. 무게감은 정말 없고 진짜 가벼운데 굉장히 시원한 감촉이고요. 살이 붙지 않아요. 살이 붙지도 않고 이게 차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블록킹을 해봤는데 그닥 그닥 이게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 별로 없어요.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블록킹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우울실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스트레치가 너무 심하다든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실이 퍼진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내가 짠 치수 그대로 나와요. 보니까 블록킹하고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네. 제 치수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거 만드시려는 분들 참고 되셨으면 좋겠어요. 블록킹하고 치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이즈 가슴둘레 기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슴둘레 나오잖아요. 가슴둘레 보시고 자기 치수 가슴둘레 가슴둘레 실제된 가슴둘레 Bust circumference 거기에 나오는 치수에 가장 근접한 그 사이즈 뜨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뜨시면 여분까지 포함해서 옷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물론 스워치를 떠봐야겠죠. 게이지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닥 차이가 없어요. 어떤 바늘만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바늘을 쓰시면 게이지 차이가 그닥 어떤 사람이라도 개인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조직감 자체를 굉장히 성글게 뜨도록 되어 있어요. 뭐 그래서 늘어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피팅 자체가 개인의 그 장력 차이 때문에 옷의 사이즈가 크게 변화될 그런 디자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냥 Bust circumference 보시고 자기 가슴둘레 맞는 치수 골라서 치면 되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판 뒤판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뜨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제가 하는 게 많고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으니까 뜨는 속도가 제가 되게 빠르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는 일반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작업한 걸로 봐서 두세 시간 정도 작업하는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이틀의 앞판 이틀의 뒷판 하루에 소매 두 짝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성글게 뜨는 거라서 후딱후딱 끝납니다. 근데 5mm 바늘로 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핑그링 웨이트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5mm 떠보시면 막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금방 뜹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완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전체 샷을 보여드릴 텐데 안에 이제 마 소재의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름 옷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름에 입을 거니까 이제 보시면 청바지를 입고 나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청바지도 좋지만 원피스에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원피스에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매 길이 이 정도 소매 길이 한 이 정도 더 짧게 하실 분들은 더 짧게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더 짧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했고요. 이 정도 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도 그 정도 사이즈죠? 여기 팔꿈치 약간 위에까지 소매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팔꿈치 약간 위에 아무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모델이다 보니까 얘는 팔이 길겠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그죠? 저는 모델 몸매가 아니다 보니까 팔꿈치 살짝 위에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가 되네요. 모델처럼 느신하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길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짧게 하실 분들은 대보시면 아마 예상치가 가능하실 거니까 한 두 단 정도 더 짧게 하셔도 차이가 없을 거라 봅니다. 한 이 정도? 한 두 단 정도 하면 소매 길이 한 이 정도 되니까요. 보통 여름 옷들 반팔이 한 이 정도 오잖아요. 그죠? 네 한 두 단 정도만 줄이셔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길이 하실 수 있을 거 같고 저는 뭐 이 정도도 마음에 듭니다만 살짝 짧았어도 괜찮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보시다시피 일자는 아니에요. 살짝 뒤에가 살짝 이렇게 살짝 보이죠? 약간 뒤로 처지는 라인이 라인이 약간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엉덩이 살짝 덮는 이 정도 길이가 됐어요. 아마 키가 크신 분들은 엉덩이 중간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 가립니다. 이렇게 약간 A라인 여기가 약간 A라인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피스에 이렇게 입으셔도 될 거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춥습니다. 지금 사실은 추워요. 추워요. 아 보기에도 시원해 보여요. 너무 예쁘네요. 옷도 모델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되게 추워요. 제가 지금 이 반팔을 입고 있는 이게 너무 추운 날씨예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까슬까슬한 마 마 같은 그런 재질인데 까슬까슬하지 않아요. 물론 종이로 그 바인실 자체는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여름에 여름에 니트처럼 성글게 나오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런 재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입었을 때 굉장히 추워요. 이 살이 닿는 느낌 자체가 차가워요. 굉장히 우리나 커튼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차갑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장 춥습니다. 춥고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입을 옷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지금 입은 옷은 아닌데 약간의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목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목선이 이제 돌아가는 저는 이 너비도 참 마음에 드는데 도안 그대로 하시면 이 너비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저는 줄이지도 느리지도 않고요. 도안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선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뒷목이 살짝 더 올라간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가 살짝 더 올라간 그런 목선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가 살짝 더 파여있어요. 더 파여있어서 앞뒤에 구분이 있는데 이 목둘레는 커튼으로 펀실로 보시면 여기가 스토키넛 스티치를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끝이 말리는데요. 이걸 블록킹하실 때 살짝만 잡아주시면 저는 블록킹할 때 이걸 잡아줬어요. 그래서 다 말리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말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모델이 있고 있는 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가까이서 보셔도 이 부분은 안 보일 텐데 디테일 사진을 보시면 목선이 나오는 이 부분이 살짝만 끝이 말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훨씬 플랫하게 블록킹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말려있지 않아요. 아마 입으면서 조금씩은 말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세탁할 때마다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블록킹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처럼 스토킹 스티치 자체가 너무 말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이 목 둘레를 블록킹할 때 땅바닥에 편편하게 펴고 의상은 블록킹할 때 사실은 핀을 꽂을 필요가 없어요. 의상은 왜냐면 세탁하고 나서 늘 핀을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귀찮지 않나요? 원래도 세탁하고 나서 핀을 꽂진 않죠. 단 첫 번째 블록킹에서는 치수를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그 치수만큼의 그 면적을 딱 잡아서 펼쳐 놓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는 핀을 꽂진 않고요. 그리고 특히 각이 지는 이런 부분 시접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이 정확하게 대칭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잘 그 모양을 잡아 놓긴 하는데 특히 이렇게 말리는 부분이 끝도 마찬가지고요. 요 끝에도 보면 요 끝에는 말리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요기 한단 정도가 말리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 블록킹 하실 때 그렇게 플랫하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로 눌러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르고 나서도 잘 어물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책 같은 걸로 살짝 위를 덮어 두시면 요 부분 근데 너무 무거운 걸로 덮어 두시면 스티치가 죽어요. 이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확 죽어버려요. 완전 플랫하게 되니까 완전히 눌리지 않을 정도로 요게 말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핀보다도 그냥 무게를 얹어 놓는 것이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네. 핀을 해보시면 핀을 꽂은 부분에는 살짝 뾰족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핀의 각도 때문에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무게를 눌러놔 버리면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볼 때는 요 목선이 네. 지금 목선이 심하게 팔지 않아서 좋네요 하셨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옷들이 보면은 니트웨어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넓 넓은 옷들 많이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맞춰서 좀 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넓은 걸 싫어해요. 왜냐면 여기 옷에 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았는데 요거는 일부러 줄이지 않았는데 도안 자체가 네. 딱 요정도 깊이감이에요. 요렇게 하시면 요런 목선이 됩니다. 다이어트 원소 국산 다이어트 온 로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